오늘은 성육신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동산을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를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교훈을 해주셨는가 연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그런 말이 예수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전령 사자인 가브리엘이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브리엘에게 참 예언되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낳으신 후에 8일 만에 할리에 받을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하신 거냐 얘기할 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원래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무슨 교훈으로 하셨고 그리고 지상생애가 어떻게 끝마쳐졌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예수님이 땅에 나시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구약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도 역사하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 Angel of Yahweh, Angel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인간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을 때 그걸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manifestation, 현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만날 수 있었고 또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세기 16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초빈, 하갈,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면했어요. 제안했어요.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당신 몸에서 날짜가 당신의 씨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내 몸종, 젊은 여자 하갈과 동침하라요. 아들을 얻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에집트 여자와 사라의 몸종과 동침함으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하갈 여종이 자기가 임신한 걸 깨닫자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합니다. 여주인이면 뭐해? 아들도 못 낳는 게. 그러면 무시하게 되자 사라가 그를 구박함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장세기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 얘기했더니 저는 하갈입니다. 여주인의 파키를 피해 도망갑니다 할 때 그가 돌아가라.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장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갈이 알아봤어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13장에 보면 만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지 못했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태에서부터 구별함을 받을 것인즉 그의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말고 또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면서부터 나시린 구별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떠난 다음에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은 즉 죽으리라 하니까 이 만호아의 아내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런 얘기 안 하실 겁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아 있다. 역시 만호아나 만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리고 땅에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고 때때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1장 11절에도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더 분명한 것은 출애읍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미디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보러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더 읽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가까이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읽어보니까 그 후에 출애읍기 3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옴을 보시고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읍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 종로로 하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6월짜량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죽이는 천사에게서 벗어나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벗어나 가난한 땅을 향해서 갈 때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요. 뒤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다시 잡으러 어쩌고 좋아요. 백성들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오히려 좋았다. 우리가 죽으면 묻힐 데가 없을까봐 이 빈들에 이끌어와 죽게 하느냐 앞에는 바다여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돌이켜 그 뒤로 행하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갔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기 머물러 계심으로 인해서 애굽진에는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에 있어서 그들이 괌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다가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광명과 어둠으로 나누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한 곳 예외를 빼고 학계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라고 가르칩니다. 그거 하나를 빼고는 전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성육신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당신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예수님이 막노동 하시던 분입니다.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던 분이라서 아마 나이가 좀 들어 보였는지 몰라요. 그때 30밖에 안 되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예수님은 선제하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요한의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입고 오시기 전에도 이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또 그로말미야마 온 세상이 만들어졌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말미야마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영원전부터 같이 계시던 분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셨다 그러면 영원성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성질 하나가 영원성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명칭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서 받았지만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로 창조에 참여하셨고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던 분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는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얘기했어요. 그러시지만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본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는 종의 형상을 갖고 인간 세계에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똑같이 태어나셔서 키가 자라시고 강하여지시고 지혜로워지시고 인간의 발달 과정을 그대로 겪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연약을 체험하시고 건강해지시고 지혜로워지시고 성장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친히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 뿐만 아니라 부족함과 우리의 참 비참한 처지를 친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고 또한 그분은 태초로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몸을 잃고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몸에서 날짜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복하실 자, 죄를 정복하실 자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동정자의 몸에서 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또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된 2사에서 7장 14절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얘기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곧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셨다. 율법 아래 정죄함을 받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선구자인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했어요. 400년 만에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게 400년 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크리스도신가 하고 의아해 할 때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여 그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는 목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인격체도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얘기를 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훌륭한 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 만한 자격도 없다. 종 중에서 제일 얕은 종이 주인의 신발을 메고 또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막지방에 다니다가 보면 먼지가 많이 묻죠. 땀도 나죠. 그러니까 신발끈을 메고 풀어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제일 하질의 종입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며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을 가르쳐서 누가 보금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분은 주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어두운 땅 죽음의 땅에 오셨고 낮은 곳에 오셨고 영광과 존귀를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분이 나와 여러분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속죄의 재물이 되시려고 오셨기에 세례야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 보금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소개하므로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